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비즈 앤 트렌드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 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마다 예택이 다르다는데요. 김연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먼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육아용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현금성 바우처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쌍둥이나 새쌍둥이 같은 다태아가 태어나면 출생하는 아이의 수에 따라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전에는 다태아를 임신하면 태아 명수에 상관없이 140만 원을 일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돼 쌍둥이면 200만 원, 새쌍둥이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성 바우처는 카드사들이 출시한 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른 만큼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육아용품 구매나 병원 등에서 높은 할인율이 보이는 카드부터 교육 분야에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또 단체보험 무료 가입을 통해 임신 중독증 진단 시 10만 원을 보장해 주는 혜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만큼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곤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 현금성 바우처를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이들의 77%가 금액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